제가 열심히 비트를 찾아보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이제 멜로디를 쓰려고 하거든요 잘 될까요? 우리는 열심히 해봅시다 당 충전을 하고 곱붙여고 먹고 일단 들어 놓은 것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제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였어요 약간 좀 조금 글래머러스한 조금 You know I feel in this bit Yeah I feel like this bit 되게 신나면서도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 조금 더 신난 걸로 잡고 싶어요 첫 번째 곡이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신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팁 제가 좀 귀여운 걸로 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거 필요해요 아니 아니 어렵다 느리다 아 이거 들었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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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없어.. 말이 없어.. 말이 없어.. 말이 없어.. 말이 없어.. 어떡해.. 와 너무 좋은데? 여러분 제가 찾은 것 같아요.. 나 결정했어.. 나 이거.. 아 너무 좋다.. 딱 내가 원했던 그거.. 야.. 자! 여러분.. 저는 비트를 찾았습니다.. 이제 빨리 멜로디를 가사랑 쓰고 싶어요.. 딱 들리지 않아요? 나 벌써 들려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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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아아아 랄라 랄랄라 랄라 이런 거 있고 훅 두 개 멀스 두 개 그 다음에 멀스에서 랩을 해야죠 여기는 완전 랩을 해야 되고 좀 길게 하고 싶진 않고 앞에 인트로 10초 정도 있고 제가 훅을 멜로디 짜보겠습니다 랄라 랄라 랄랄라 랄라 랄라라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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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ив 약간 나는 사랑에 빠졌어. 나는 너가 좋아. 그래서 나는 지금 날아가는 것 같아. 멜로디를 훅 부분을 짰어요. 딱 느낌으로 해야 돼요. 피립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해야 되죠. 나나나나나나 에이 에이 나나나나나나 에이 에이 rehab 암튼 아 제가 너무 신났어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제 늦었으니까 내일 이 멜로디랑 랩까지 다 짜가지고 이제 보컬선생님한테도 이제 회사 사람들한테도 한 번씩 이제 의견을 물어봐서 이 멜로디가 느낌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눈이 아파서 제가 이만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 오늘? 그렇지 않아요? 아무튼 갑니다 빠이빠잉 안메itié 와우 이렇게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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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을 생각하고요 oh my god